그 말은 일부러 그랬다는 건가요? 네. 한치 앞밖에 보지 못한 선택이었죠. 두 사람의 우정을 놓고 이런 식으로 세비씨를 이용할 줄은 예상 못했겠죠. 세비씨 참 멋있는 분이네요.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게 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물어봐도 돼요? 맞아요. 세비씨는 결국 본인보단 널 선택했네. 드디어 다시 만났네. 오늘 하루가 참 길다. 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과할 생각입니까? 그럼 못 비키겠는데 시끄러워 예의도 없고 잘못한 걸 사과할 생각이 없다면 그냥 조용히 사라져줬으면 해 그냥 잠시 기절한 것 같은데 비효야 너 설마 나... 나 아니야 뭘 축하한다는 거야? 내내 여기에 있었던 거야?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어? 뭐야? 그럼 혼자 숨은 거야? 도와준 건 알겠는데 한편으론 되게 알미운 거 알지? 그나저나... 차진우는... 어떻게 하지? 차진우는 내가 철회할게 먼저 가있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ショート 감사합니다.